음력 생일이 그 홀수인 분들 잘 또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들입니다. 돈복 터지는 그 아주 요긴한 그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. 1년 그 12달 가운데 그 중요하지 않은 달이 그 있겠습니까만은 그 무엇보다도 그 7월이 되면 이때는 그 음력 생일이 홀수로 끝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 중요해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올해가 그 용해입니다. 용해의 그 7월이라는 그 달 그리고 음력 생일 이런 그 조합이 되면 행운의 그 힘이 더 강해집니다. 역동성이 그 크게 증가합니다. 풍수적인 그 상승 효과를 크게 그 발휘할 수 있는 그 적기를 암시합니다. 이런 그 견인 효과는 재정적인 그 기회와 그 성공을 더 크게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도움되는 그 풍수준비가 바로 은행 돈봉투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은행 돈봉투 하나 준비하셔서요. 그 속에 지폐를 담는데요. 지폐는 그 홀수로 담아주시는 겁니다. 천원짜리 혹은 만원짜리 모두 좋구요. 한 장, 석 장, 다섯 장 이렇게 그 마음가는 그 홀수를 선택을 하셔서 지폐를 그 은행 돈봉투 안에 그 홀수로 담아놓게 되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책상 서랍에 그 7월 그 한 달 동안 놓아주시는 겁니다. 음력 생일이 이렇게 그 홀수로 끝나는 분들은 그 은행 돈봉투에 또 지폐를 담게 되면 들어오는 그 돈복의 기운을 더 집중시키게 됩니다. 은행 그 돈봉투는 그 재정 환경의 든든한 그 암시를 갖습니다. 또 동시에 그 은행 돈봉투의 그 속성이 있죠. 지키고 보호하고 또 돈복을 그 안정되게 그 유지시켜주는 그런 유리한 그 재정적인 암시를 또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올해 같은 그 용의해 그 돈복은 오행 그 수라고 하는 그 물의 속성과 또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. 풍수에서 그 물의 요소는 재물운을 그 좋아지게 만드는 그 물길 역할입니다. 돈복의 그 물길이 은행 그 돈봉투에 담겨진 그 지폐의 개수, 즉 홀수죠. 이런 만남이 되면 그 역동적으로 또 물처럼 돈복을 유입시킬 그런 그 풍수 암시를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 그 돈복 물길이 요요히 멈추지 않고 또 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풍수 기대 효과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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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